5월 18일 통기타창호 95회차 안내방송입니다. 푸르름 가득한 5월 셋째 주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 출연자는 김혜위드의 오윤균님, 버스킹의 황제 조재석 기타리스트님과 박정민님이 모여 팀을 이루었습니다. 팀명은 트라이앵글. 두번째 출연자는 부산 아트팩토리 공감의 대표이며 미녀가수이신 김민님. 세번째는 통기타창호님의 솔로 무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서 9시 2시간 동안 엔지니어의 강재원님과 김자연님,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는 스패너님들과 함께 더 풍성한 방송을 만들어가실 유저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악과 방송으로 소통하는 통기타창호. 통통